신나기 잘 잤어? 응? 야 수영아 이거 흥이나 이런 거 좀 벗고 부족하데 그랬어? 저걸 들고 애길 수 있어. 아니 아니 애길까 봐 다른 게 엄마들과 분장해서 같이 보지 않을까? 넌 이거 이제 한 손으로 들어. 이 한 손으로 들어. 이렇게 들자 웃겨. 되잖아. 진짜? 너무 귀엽다. 왜? 진짜 저거 만날 때마다 엉덩이 만져요. 너 와서 빗기물 상관에 있어. 어떻게 동강인분들 미리 다 빼놔. 제작소랑 다 얘기해가지고. 야 가자 우리야. 왜? 아니야. 너무 쉬웠다 이거. 그리고 바로 돌아야겠다. 뽀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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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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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처음에 동사분 그 저. 손 분이. 맨 처음 상태. 맨 처음. 큰 그림 잡아주시죠. 여기. 그다음 우르르 들어가는 것까지. 일단 뒤집은 거 여기. 뒤집어서 넓은 거 하나 주세요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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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거 하나 둘 다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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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